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 과정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족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검찰, 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을까 할 정도의 정말 의심이 가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것도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징계위원회가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 이런 글을 받아주고 또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는 심국장 정인신문을 당일 취소했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대신 제출을 받았습니다. 윤 총장 측의 반론계를 주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심재철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의견서는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제출이 됐고 징계 여부와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심국장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징계위원회에 자기 주장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성 발언을 공적인 진술서에 낸 것 자체가 징계위원회와 서로 짜지 않았다면 저런 표현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심국장은 의견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핵심으로 뽑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재판 외적으로 압력을 놓고 의사를 관찰시키는 문제점이 많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문건을 통해서 윤 총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언론 프레이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맨 처음에 지난 2월에 작성이 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반부패 강립부장이었던 심재철에게 보고가 됐던 겁니다. 본인이 이걸 지난 2월에 보고받고 그동안 쭉 갖고 있다가 갑자기 8개월 9개월 이후에 이 문건을 갑자기 대검 감찰부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걸 제보한 문건이다 또 사찰한 증거다 이렇게 둔갑되면서 지금 윤 총렬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윤 총렬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인정보로 수집해서 얼른 프레이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받은 문건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윤 총렬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일 정인 5명에 대한 정인신문 중 이 의견서를 급하게 검토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심재철 국장에 대한 정인신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심 국장에 대해서 조련, 조련 정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다 짜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반박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징계위원회 추가 시간을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강행해서 이뤄줄 수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 또는 기획공작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심 국장의 주장을 징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공정한 심의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의 반부패부장 시설에 판사 문건을 보고받은 뒤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후 지난 11월 6일 이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다시 전달한 뒤에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되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 전날에 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문건 출처와 관련해서는 제보자 보호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심재철 국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위원들도 추가 질문을 이어가지 않고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 답하기 어려우면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관련 쟁점을 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국장도 의견서에서 판사 문건 전달 관련해서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점이나 불법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징계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심재철 국장의 징계위 의견서가 논란을 빚으면서 검찰 여부에서는 과거 심국장의 적의처리 의견이라는 논란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적의처리. 적절한 의견처리다. 이게 바로 심재철 국장이야말로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 관련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것 알려진 부분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외상습토박협의로 1심에서 징역선고를 받은 정운호 네이처 퍼블릭 대표의 2심 변호사를 받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2016년 항소심 재판부에 정운호 대표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틀 뒤에 재판부에 적의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석방해도 무관하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이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의 적의 의견 방침은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하기도 전에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수 청구를 앞두고 이를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서 정 대표 해외 도박 사건을 수사한 강력부장과 공판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의 강력부장이 심재철 국장이었고 최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 전북 전주가 고향 같은 고향이라서 연수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력부장이 있던 심재철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최 변호사가 찾아와서 고향을 줄여달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보석의 적의 처리 의견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 변호사가 이심 변호를 맡으면서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서 보석으로 빼주고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정운으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이게 비화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요직이었던 중앙지검 강력부장을 맡았던 심재철 국장은 이 사건 점에서 1선청에 형사부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났던 것이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졌던 인물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서 거의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검찰의 내부 비리를 조장하고 좀 정당한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검찰 내부에 적극적인 협조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고 또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이런 원칙적인 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검찰 장악, 법지 파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지금 추미애가 있고 추미애를 돕는 심재철 국장이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